오늘 오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했습니다. 배 의원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됐는데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. 배 의원은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. 회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거리를 기웃거립니다. 잠시 뒤 119 구급차가 골목으로 진입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병원으로 옮깁니다. 이어 거리를 배회하던 그 남성은 경찰에 연행됩니다.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. 배 의원은 괴한으로부터 둔기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해 피를 흘렸으며 곧바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현재 의식은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배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수행 비서와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. 저희가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해드릴게요. 그때까지는 조금만. 배 의원을 습격한 괴한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는데 미성년자인 걸로 확인됐고 본인은 스스로 15살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갑작스러운 피습 소식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순천향병원을 찾아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.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이걸 하는 것이고 진사함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리태운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. 수사 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촉구합니다.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